다 보지 않았어? 나, 나. 너 최애가 누구라고? 나. 방금 누구라고 그랬잖아. 피니 언니. 일로 와. 너는 족발 없어? 이 집애야. 야 왜 지효 언니가 아닌데 왜 지효 언니처럼 그래? 최애니까 지효 언니가. 아 그래? 원래 팔아 안쪽으로 묶거든. 일단 나는 미라클 3기야. 신입쟁이구나. 아직 키트를 못 받았어. 아 그래? 괜찮아. 곧 받을 거야. 홈플레인 걸어. 그래. WM에 전화 지금 여덟 번째 했어. 이거 그래서 가져온 거니? 그럼 그럼. 진짜 너무 틀려. 진짜 너 덥나? 안 하면 안 돼? 덥냐고. 진짜 왜 저... 아니 빨리 보여줘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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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지효 언니! 지효 언니! 와 지효 언니! 진짜 언니 너무 잘했다 미라클. 와! 와 돼! 야 돼! 어 너 유알랑 약간 닮았다. 아 진짜 감동이야. 어떻게 그렇게 닮았다. 이 반 이상해요. 우리 언니 최고지? 봐봐. 그거 이 방에다 붙어 놓을 거야? 방이라니 내 베개에 붙여놓을 거야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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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우리 언니들 뉴 앨범이야. 와 이쁘다. 이게 자그마한 8번째 미니 앨범으로서 두 가지 패키지로 나왔다고. 우와! 혹시 포카 누구야? 포카? 아 첫 개봉인거든? 헉. Feel so high. 야 포토카드 공유 좀. 헉! 아린! 어! 유아! 왜 네가 난리야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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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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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난리야? 도전야! 도전해. 아 나 어떻게 길가다니깐. 나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거든. 네. 대박 아린 언니랑 지 언니 있어. 맞아 아린 언니랑 지 언니. 너무 좋겠다. 누가 국어책이지 지금? 미연아 아주 조용해. 미미 언니는 없어?